이제 이쪽이 등심이거든? 등심 들어가고 이쪽이 안심 들어가는데 야 너 털 타! 다 밀고 왔잖아 너 수영 진짜 왜 밀었어? 가끔 그냥 수영 밀고 싶을 때 있는데 어제 라디오 할 때 자전거 탄 풍경 형들이 나왔어 근데 형들은 워낙에 데뷔 때부터 알아가지고 되게 막 좋은 분들 아니야 그분들은? 되게 재밌어 나한테 그런 거 밑에는 왜 이렇게 다 밀었어? 그냥 가끔 밀어요 이렇게 깨끗해 보이기도 하고 클락 케이블 같은 머리도 그렇게 하니까 늙었다는 소리야 그냥 늙었다는 소리야 너 되게 늙어 보여 진짜로 응답하는 게 이번에 딱 이렇게 해주세요 잘 익었네 야 오 좋아 좋아 자고 오 아 차가운 머리 빠졌다 괜찮아 괜찮아 하나 정도 빠져도 돼 아 좋다 좋다 야 왠지 동남아야 야 나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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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남아 냄새나 에 liked 봤습니다 op 또 kinetic 스멍去 으 아 ei 으 으 아 여기 Wonderful